비대면으로 상담했는데 유튜브 영상 컨텐츠 만큼 퀄리티 높은 피드백 받았어요. 사운드나 이런 것들도 고퀄이라 듣기도 편했고 시간도 꽤 길고 내 CT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영상을 연구소장 가능합니다. 전 귀족수술 상담 받고자 했는데요. 일부 성형외과 들은 서로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환자들 아예 상담조차 안 잡아줘서 내가 왜 수술 후에도 턱라인이 안 나왔는지 과절제, 개턱 부작용, 광대 함물 상태라 이를 조심해야 하는 거 수술 6년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비대면 상담을 잘 활용해 주세요.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거든요. 5만원이라는 비용을 받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돈을 벌고자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. 엊그제 메디컬타임즈라고 언론사에서 인터뷰가 나왔어요. 비대면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진행하게 됐냐 환자들 반응은 어떠냐,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거 물어보셔서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잘 활용해 주세요. 서로 윈윈인 것 같아요. 일정 부분에 비용을 두는 이유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들어와서 그래버리면 어차피 제가 한정된 시간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 퀄리티도 떨어질 것이고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고요. 제 나름대로 환자분들이 CT 남겨주고 질문 남겨주면 그거 내용 한참 쳐다봐요. 그리고서 CT 돌려보고 사진 돌려보고 동영상 돌려보고 질문 내용 다시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영상 만들 때 이거 이거 얘기해 줘야지 라고 나름대로 시나리오 짜고 5분 10분 길게는 20분 30분 여러분들한테 영상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영상을 잘 활용하시고 돌려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잘 활용해 주세요. 저는 그냥 처음에는 큰 생각 없이 했던 아이템인데 저도 그렇고 환자분도 그렇고 서로에게 윈윈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다만 뭐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어요. 지금 어제도 한 6분 오셨고 오늘인가도 한 6, 7분 오신 것 같아요. 그러면 한 분 하는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3, 40분은 걸리거든요. 그러면 제가 10분이 넘어가면 솔직히 소화하기 버거워져요. 어제도 새벽 4시 이렇게 잤거든요. 그거 하다가 근데 지금도 한 8명이 또 쌓여 있어요. 오늘 오신 분들이 또 한 6, 7명 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밤에 또 그걸 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세요. 제가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나름 정성 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선택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또 이해하는데 공부하는 자료로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2021년에도 비대면 상담은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. 아마 첫 상담은 큰 응급 상황이 아니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려고 지금은 계획 중입니다. 코로나가 끝나도 지난 ant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